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미래교육 3.0 출범식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교육 3.0 출범식과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을 포함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소속 4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육자치를 위한 미래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방분권시대의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담장을 허물어 인근 초중고와 연계한 방학 학습캠프 운영, 교육판 넷플릭스 구성, 공공도서관을 통해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퇴자가 멘토로서 학생대상 강의 등 지자체에서 고민해볼 만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미래교육 3.0 연구모임이 지역교육을 선도해 나가 자치교육,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구리시는 구리행복학교를 개설해 학교 밖 지역사회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시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교육정책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